참미예수님, 오늘 이 미사를 통해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신부님의 생애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나이로 사제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셨습니다. 머나먼 그 길을 자신의 두 다리로 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이국의 땅에서 시작된 생활과 공부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더 큰 고난이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그 안에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방도를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다시 일어서십니다. 절망하고 실망했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신부님은 조국의 땅에 발을 들이십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매일이었고, 신자들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서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신부님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모범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힘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안에서도 신부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더딜지라도 그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다시금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닮은 삶일 것입니다. 채찍질에 넘어지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그분은 결코 자신의 어깨에서 그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자신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일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김대건 신부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하느님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느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서 수고했다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제 2독서의 말씀으로 이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나는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납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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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